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쌍용차 인수가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의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은 어제 인수 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앞서 사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3곳 모두 정식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한 뒤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쌍용차는 다음 달 중순 조건부 인수 제한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이후 다시 본입찰을 진행해 오는 6월 말 최종 인수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